경표는 면 삶아야 되는 거 아니지? 자 경표는 이제 또 면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면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형님, 자신 있습니다 형이 막국수집 아들이에요 아 그렇지 경표의 면 쌈티 사이바러쉬가 잘 돼 아, 사이바러쉬가 잘 보이잖아 학생들은 이제 사이바러쉬에서나 사이바러쉬가 잘 보이잖아 이러기 능력이 아니야 너무 너무 저도 잘 보이지 않나 저 지금 이 일을 하는지 면을 익힌 다음에 이 채로 여기다 담가서 쿡짝쿡짝쿡짝 한 다음에 이쪽에다 또 넘겨서 한 번 더 빨고 저기다 탁탁 넣을 거야 자식이 있다 아이가 경표 약간 면 담당하고 목소리 많이 좋아졌다 거 게임 많이 들어갔어 이거 면 되게 중요한 거 알지? 경표야! 면 실패하면 너 죽어 형님 전 죽지 않습니다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알았어 30분 뒤 죽여주시옵소서 면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끓는 물에 넣고 예? 기다리면 됩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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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하하하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시만 선생님, 잠시만 이제. 아까 뒤쪽으로 조금만 이제 음식 설명할 때 여기. 여기까지만 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까 그 시원한 거 드시고 싶다고 해서 백종원 선생님이 냉면. 네, 오늘 냉면까지 오늘 했거든요. 한 거 주세요. 네. 아, 면 잘 삽니다. 야, 참기름 꽁도 해야 돼잉? 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 이 정도면 될까요? 그래, 거기서 쭉 담아놔. 네. 자, 면 하나. 자, 면 하나. 오, 근데 밥도 너무 자야 되는데요? 밥도 너무 맛있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 빵에다가 잼을 발라가지고 자라다 넣고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오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입니다. 우이 있는 버전. 너무 맛있겠다, 이러면. 너무 맛있겠다. 여기... 너무 맛있겠다. 국수는 뭐 아시겠지만 넣어 드셔도 되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그거 이거. 육수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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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데? 매워요. 매워. 맛있게 드십시오. 아,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오늘 하루 종일 쓰면 돼. 나도 바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예산이와 드립니다. 아, 그러세요? 예산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몇 회 내시래요? 33. 달걀 하나 더. 역시. 달걀 하나 더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주채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세요, 고양이? 전 서울이에요. 야, 달걀 빼. 맛있게 드세요. 드시다가 달걀 필요 한 번 먹여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경표야, 국수. 고맙습니다. 이야, 진짜 대박 냉면집 같다. 그치? 느낌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면을 그때그때 삼고 있기 때문에. 고경표가 삼고 있기 때문에. 고군아, 빨리 열어라. 고군아. 네. 고군아, 빨리 열어라. 고군아. 예. 고군아, 빨리 열어라. 추억에 남겨진 배우. 예쓰! 자, 육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잘해, 잘해. 어? 수조이 없어요? 네. 예예예 살아라 없죠, 살아라? 아, 일수원 모자란데 지금 아니, 밖에 좀 일손이 부족한데 밖에 일손이 뭐가 필요해? 형이, 저 썰레 데리고 나가요, 썰레 잠시만요, 살아라 들어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저 사장님 아우, 저 사장님 아우, 저 사장님 아우, 잠깐만요, 저 사장님 얘기해 주세요 자, 자, 먹수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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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 네 아니, 어떻게 면이 좀 잘 익었어요? 네 예, 지금 저희가 다 테스트됐는데 면은 경표 씨가 즉석에서 에드리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하간두 이게 선쯤까지 뜯리던 그 냄새의 정도색에서 아 하하 양념이 맛있게 잘 먹어요. 악적인 맛이 맛있는데요? 양념 맛있게 잘 먹어요. 네. 맛잔데. 이랑 더러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개 없는데? 잠시만요. 이거 빨리 불 켜. 여기 불 켜면 저기 남은 씨 닭고기.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 지금 대리 악기는 안보연 씨가 불에 휩싸이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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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대략에 가져가. 형아, 나왔다. 형표야, 그것까지만 삶으면 될 것 같아, 일단. 예. 그분들 안 오신 것 같은데. 아까 만났던 분들이요? 어. 의뢰하신 분들 팀이 안 왔네. 손님도 오십니다. 나?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일 끝나고 바로 오신 거예요?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힘들어. 진짜 덥다. 고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 면으로 즉석으로 삶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표야 씨, 빨리요! 네 자,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오늘도 여전히 늦으셨네, 그쵸? 네 다들 구간이 많아서 그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우와, 이거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더워 아직도 더워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이거 다 먹어도 되잖아 다 먹어야 된다고요? 네, 쌤이 맛있던 거 나온 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너무 어려워 음 엄청 달달아 우리가 요청한 맵고 달고 다 있네 자, 자세히 오셨어요? 차게 또한 다 먹어야 된다 나 어? 너무 맛있어 엄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 먹어야 된다 제가 여기서 OME 뭐가 맛있어요? 고기? 응 진행되는 표 보고 엔피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이미 두 번째 거 할 때부터 멘탈이 나가서 그렇죠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2대는 때문에 오늘 힘들었다고 3대는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이게 또 아빠의 마음이라 또 아 진짜 아기 아 진짜요? 네 힘들어서 밥이 이뻐 빡빡 안 들어가서 다 지쳐서 지금 다 지친 표정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구멍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원래 이 시간에 끝나면 따뜻한 밥 못 먹는 게 맞죠? 늦게 끝나고 따뜻한 밥 먹는 게 오랜만이다 다 드셨어요? 네 스트레스 다 푸셨죠? 네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 그건 싫어? 네 아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다 풀리셨대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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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조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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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